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간이 시도는 있었지만 열악한 제작 환경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라이프 즉 삶을 주제로 이 30분 분량의 드라마가 청년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케어코너즈 오늘 문화선책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케어코너즈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고 동시에 라이프 드라마의 연출과 각본을 맡고 있는 이보람 본부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갈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의 가슴에 세계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문인 팀사역 선교단체 케어코너즈입니다 처음 시작은 50명이었습니다 지난 1998년 이 아브라함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전문인 사역단체 케어코너즈는 복음으로부터 소외되고 가난과 질병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6개 나라에서 사역을 해왔는데요 지난 2014년 말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할 청년 일꾼들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재창립됐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브레이크 타임 젊은이들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이 집회는 50명으로 시작해 어느덧 150명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청년들의 주소를 봤을 때 성교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 자체도 그냥 지루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러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성교를 논하기 전에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크리스찬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도전해보자 한 달에 한 번 홍대 레드백 스페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브레이크 타임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 젊은이들과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집회인데요 라이프라는 큰 틀을 놓고 매 집회만 하 주제를 선정해 찬양을 하고 토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브레이크 타임 집회에서는 영상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젊은이들의 마음을 좀 더 깊게 어루만지기 위해 일상 속 젊은 크리스천들의 질문을 담아 만들기 시작한 영상이 현재 14편까지 이어지며 케어쿠너즈 드라마 라이프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주제가 이제 복음 위주로 이제 전도용으로 만드는 영상들과 집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분명 중요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저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집회보단 이미 믿고 있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도전하자라고 해서 시작됐었고요 아무래도 좀 그 초점이 연령층이 좀 높은 4, 50대에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 방송을 봐도 그런 기독교 서적을 봐도 젊은 층들은 약간 소외되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그 토크로 그리고 영상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영상 제작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어딘가에 출품을 해 알릴 목적으로 제작된 것도 아니었지만 이보람 전도사는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아 라이프 시리즈 영상을 한 편 한 편씩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초반에는 장비를 대여해 쓰다 보니 카메라 한 나로 24시간 안에 드라마 한 편을 만들어내야 했던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두 번째 시즌 8편 중 6편의 제작이 완료됐고요 특히 라이프 2편은 지난 2015년 국제기독교 영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어느덧 배우들도 늘어 신은섭, 임재민, 호마론 등 다양한 매력의 전문 연기자들도 합류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는 2천만 원의 출연료가 드는 30분 분량의 라이프는 이렇게 5만 원이 채 안 되는 제작비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된다 외출을 해서 버스를 탈 것인지 지하철을 탈 것인지 여행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간다면 누구와 갈 것인지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선택을 해야만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이번 주 나는 두 사람 중 한 명을 만나는 것을 결정해야만 했다 이 시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어루만지는 일 가장 나약한 부분을 단단하게 세우는 일 어쩌면 쉴 새 없이 앞으로만 달려온 한국교회가 지금 잠시 자리에 멈춰져서 돌아보아야 할 일일지도 모르는데요 캐너코너즈의 마음이 이 땅에 소리 없이 신음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향해 있는 것도 그 약한 이들이 바로 설 때 다시 한 번 교회가 이 시대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 때문일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케어콘에서 매달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있고요 또 저희가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영성훈련이랑 제자훈련 형태의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저희가 많이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결국은 선교지로 나갈 수 있게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어코너즈 브레이크타임 집회는 한 달에 한 번 저녁 7시 30분 홍대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라이프 영상은 케어코너즈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 C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